말씀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수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외 사람 제하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약교에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더라 요수하가 또 제하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은약계를 매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은약계를 매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은약계를 맨 제하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실을 밟겠네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예선 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웹성교회 릴랜드 본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구성균 선교사님께서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똑바로 해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나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웹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성균 선교사입니다 뒤에 제 아내가 와 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최예지 선교사 어디 있나요 네 저희 슬아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구사랑 둘째가 구세론 셋째가 구하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숙복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런 귀한 자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은 나를 위해 온전히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제가 읽었던 글들은 외국제선교회 창시자인 시티스터드의 명원들입니다 영국 부여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고 꽤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으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티스터드 선교사의 선교 방향이 이 성향이 믿음 선교에 초점을 주었기 때문에 웹 선교단체는 굉장히 터프하고 야성적인 선교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웹은 1913년도에 시티스터드에 의해서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10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비전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웹의 네 가지 기둥, 즉 웹 정신을 매일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거룩, 희생과 교제가 되겠습니다 웹 국제선교회의 주요 사역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입니다 교회 개척이고 교회가 없는 것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선교 동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2,2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80개의 국가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68개의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멀티컬츄럴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본당 입구에 오시면 사역 기회들이나 외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 좀 기억하시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기자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믿는 것이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저들 스스로가 불순종의 죄를 덮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취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다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활동했던 족장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땅과 민족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의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셨냐 모세를 해방자로 불렀습니다 태칸 백성 이스라엘이 마침내 400년간의 험난한 노예 사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약속했던 가난으로 가는 길은 지도상으로 볼 때 1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물이 없고 식물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었죠 여러분 초래국 1세대들은요 당장 눈앞에 추위와 배고픔 극복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성과 악에 바친 불만들이 백성들로 알고 모세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화와 매출하기를 내려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와 연단 성결함과 순종 등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었다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최초의 신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애석하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행위는 우리의 지정위를 동원한 종체적 사고로써 마음의 깊이 새겨 삶에 실천하는 추진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율법이 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율법이 있으면 더 많은 죄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가 되죠 지도자를 잃은 슬픔도 잠시 여호와께서 누네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정한 변화의 시기에 가난 정복 전쟁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가르침과 훈련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백성들은 마음가짐과 이 단결을 여기 한층 더 무장이 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넘어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일관되게 사용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와는 두 명의 정찰조를 투입시켜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도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와는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고 늘 일찍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노력형 리더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3일 동안 요단강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복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띔을 떠나 요단에서 3일을 머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훈련받은 군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추가 미션을 하달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마침내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언약계를 메고 백성과의 간격을 2천 규빗 약 900미터가 되게 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저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호수와는 그분은 왜 언약계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진시킨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답답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와는 성결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곧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라면 여호수와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전투 장비를 손질하고 훈련했던 부분을 머릿속에 끝없이 떠올려야겠죠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을 요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가 전하고자 했던 성결의 의미는 외적인 육체적인 준비도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들이 지금까지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강을 건너기는 커녕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소하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순정과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습성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심령이 끝내는 어두워지고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 또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소하는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주의 말씀을 주여하려 묵상하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태칸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목적지와 저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큰 중점을 뒀습니다 사도바울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써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 즉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신자들의 사명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호수와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호수와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와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 목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뭔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늘 넘어졌던 곳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서 사탄은 한 개인을 실패자로 각인시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뜨겁습니다 당장 전투에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 앞에만 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움츠려듭니다 불이 앞에서 참지 않으면 개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옵니다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도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노력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함도 느끼게 됩니다 성공과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잘못된 사회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원하는 무언가가 되었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기도 가운데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섬기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묘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고 보금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은 시간과 자기 부인 그리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자본주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얄박한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 자체가 내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성장통을 요구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옛 본성과 자아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게 합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면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태클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좋은 사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과연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 앞에서 미래에 대한 온갖 생각과 의문이 들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가 앞으로 바로 건널 새 여호와 연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던 시기는 봄이었습니다 요단의 수원 The source of water는 헬몬산 정상에 수북히 쌓인 눈이었어요 이 눈이 봄이 되면 우기가 되면 rainy season이 되면 다 녹아서 요단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에 있는 하료에 있는 요단이 범람했습니다 플로딩이 일어난 거죠 수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짧은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에 넘친 물과 깊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200만 가축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약계를 메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요소와의 명령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속이 빠르고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발바닥에 물을 적시면 차갑지만 괜찮네 라는 신호를 뇌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릎을 지나서 허리 가슴까지 차오르면 호흡이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발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까지 잠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내 생명의 통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부르실 때 절대 결코 쉬운 일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급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칫 잘못 해석되어지면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위협합니다 순종은 한 개인의 계획과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는 관점으로 본다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자에게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마치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를 깊고 차가운 요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언약계를 보고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시야에서 고원자의 신 우리 시야에서 고원자의 신 예수님을 놓치면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교만, 불평, 불만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세상적 모든 풍요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했죠 이렇게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이 의식과 무의식 중에 매일매일 짧게는 5,000번 그리고 길게는 한 15,0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5%만 의식적인 선택과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옳은 결정이 아니에요 좋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150번의 선택 중 145번을 후회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아마도 현재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이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생각과 선택을 하는 청년부대식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정복전쟁을 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풍요의 신인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죄악이 많은 역겨운 도성이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예배의 한 부분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여리고를 허물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리고와 결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개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의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저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와 마약 그리고 성적인 유혹들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반대하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오늘과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친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외치는 거룩한 부담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세미하고 부드럽습니다 가나은 정복 전쟁의 시발점인 요단강 도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급할지라도 겁내지 말라 그곳에 들어가 계속 머물러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순종은 믿음을 더욱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순종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기 원하시며 때마다 우리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들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의지를 굳건히 굳히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며 끝을 맺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참된 죄자의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